안녕하세요. 시내티비입니다. 오늘은 크게 된 땅꼬마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크게 된 땅꼬마 어느 마을에 키 작은 남자아이가 살았어요. 아이의 키는 또래 아이들의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땅꼬마라고 놀려댔지요. 하지만 아이는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비록 나는 키 작은 땅꼬마이지만 누구보다 큰 사람이 될 거야. 두고 보라고. 뭐? 땅꼬마가 큰 사람이 될 거라고? 아이들은 콧방귀를 끼며 비웃었습니다. 어른들도 땅꼬마를 보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렇게 작아서 어디에 쓸고 농사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때마다 땅꼬마는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지요. 제가 비록 키는 작지만 누구보다 큰 사람이 될 테니 두고 보세요. 하지만 땅꼬마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땅꼬마가 살고 있는 나라의 왕이 새 왕자와 공주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땅끝 어둠의 나라의 왕이 공주에게 정원을 해왔다. 만약 공주를 시제 보내지 않으면 군대를 일으켜 우리나라를 공격하겠다는구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생각에 잠겨있던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아바마마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힘들어질 것이니 차라리 제가 땅끝 어둠의 나라로 가겠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공주를 땅끝 어둠의 나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공주가 땅끝 어둠의 나라로 시집간 지 몇 해가 지났습니다. 임금님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쓰디쓰게 느껴지고 푹신한 이불을 덮어도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누구든지 땅끝 어둠의 나라에 가서 공주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임금님은 나라 곳곳에 방을 붙이게 했습니다. 새 왕자는 곧 공주를 찾으러 왕궁을 떠났지요. 방을 읽은 수많은 젊은이들도 공주를 찾아 나섰습니다. 땅꼬마도 짐을 챙겨 공주를 찾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900리길을 걸어 9개의 산을 넘고 9개의 강을 건너면 아주 어두컴컴한 땅이 나타나는데 그곳이 바로 땅끝 어둠의 나라였어요. 땅꼬마가 첫 번째 산에 입구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마침 화려한 가마를 탄 첫째 왕자도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예 꼬마야 어딜 그리 급히 가느냐 공주님을 찾으러 갑니다. 너 같은 꼬마가 공주를 찾으러 간다고? 첫째 왕자가 비웃자 땅꼬마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꼭 공주님을 찾아 왕궁으로 데려갈 테니 두고 보세요. 갑자기 하늘에서 굵은 상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왕자님 어서 가마에서 내려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야 해요. 땅꼬마는 왕자에게 말한 후 얼른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땅꼬마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왕자 체면이 있지. 어찌 가마에서 내려 걸어갈 수 있겠느냐? 끝까지 가마를 타고 있던 첫째 왕자는 결국 불어난 골짜기 물에 휩쓸려 어디론가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험한 산을 넘고 또 넘은 땅꼬마는 커다란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땅꼬마는 강나루에서 말을 탄 둘째 왕자 일행을 만나게 되었어요. 얘 꼬마야, 어딜 그리 급히 가느냐? 공주님을 찾으러 갑니다. 너 같은 꼬마가 공주를 찾겠다고? 둘째 왕자도 강물이 출렁거리도록 크게 비웃었습니다. 땅꼬마는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꼭 공주님을 찾아 왕궁으로 돌아갈 테니 두고 보세요. 나루터에는 작은 배가 한 척 있었습니다. 둘째 왕자는 땅꼬마를 밀치고 작은 배 위로 올라탔습니다. 왕자님, 배가 너무 작아서 말을 태우면 가라앉고 말 거예요. 땅꼬마가 소리쳤지만 왕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자 체면이 있지 어찌 말에서 내려 걸어갈 수 있겠느냐? 끝까지 말을 타고 있던 왕자는 배가 물에 가라앉는 바람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땅꼬마는 아홉 개의 강을 건너 아주 어두컴컴한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땅꼬마는 셋째 왕자 일행을 만났어요. 예, 꼬마야, 어딜 그리 급히 가느냐? 공주님을 찾으러 갑니다. 너 같은 꼬마가 공주를 찾겠다고? 셋째 왕자는 땅꼬마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앞장서서 길을 갔습니다. 구불구불 험한 길을 한참 동안 가니 커다란 팻말이 보였어요. 이곳은 땅끝 어둠의 나라 대왕이 사는 곳이다.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려면 신발을 벗고 걸어와야 한다. 팻말을 읽은 땅꼬마는 얼른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셋째 왕자와 일행은 신발을 신은 채 길을 갔지요. 왕자님, 만약 신발을 벗지 않으면 땅끝 어둠의 나라 대왕님의 노여움을 사게 될 거예요. 땅꼬마가 소리쳤지만 왕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왕자 체면이 있지 어찌 신발을 벗고 걸어갈 수 있겠느냐? 순간 시커먼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셋째 왕자 일행을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땅꼬마는 공주에게 달려갔어요. 그러나 공주는 대왕의 저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땅꼬마는 공주를 깨우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와 내기를 해서 이긴다면 공주를 돌려보내주지. 어둠의 나라 대왕이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무슨 내기든 이길 수 있어요. 너 같은 땅꼬마가 솔잎과 이슬만 먹고 입을 꾹 담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땅꼬마에게 손가락질하며 놀려댔어요. 공주님을 찾으러 가겠다고 큰 소리를 지더니 어째서 혼자 온 거야? 보나마나 실패했겠지. 너 같은 땅꼬마가 무슨 수로 공주님을 구하겠어? 땅꼬마는 사람들에게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땅꼬마는 땅에 커다랗게 글씨를 쓰며 마음을 다스렸지요. 나는 누구보다 큰 사람이 될 것이다. 큰 사람이 되려면 이 정도의 고통은 참아내야 한다. 마침내 시간이 흘러 1년째 되는 날이 왔습니다. 땅꼬마는 9개의 산을 넘고 9개의 강을 건너 공주가 있는 땅끝 어둠의 나라로 갔어요. 땅꼬마가 땅끝 어둠의 나라 입구에 도착하자 어둠의 나라 대왕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참으로 인내심이 강하나 이로구나 배가 고픈 것을 어찌 견뎠느냐 하고 싶은 말은 또 어찌 참았느냐 땅꼬마는 그동안 겪은 일을 말하려고 했어요. 아차 공주님을 만나기 전에 말을 해서는 안 돼 정신이 번쩍 든 땅꼬마는 아무 대꾸 없이 공주가 있는 곳을 향해 갔습니다. 땅꼬마는 잠든 공주를 깨워 땅끝 어둠의 나라를 탈출했어요. 어떻게 1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견뎌냈느냐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큰 뜻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공주님을 구해야 한다는 큰 뜻을 세우고 인내하며 견뎠습니다. 땅꼬마의 의젓한 대답을 들은 임금님은 몹시 흡족해 했습니다. 그 후 땅꼬마는 임금님의 사위가 되어 오래오래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안 땅이 얼마나 필요할까 러시아 어느 마을에 파홈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파홈은 이른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파홈의 아내도 농사일을 도왔어요. 하루는 도시에 살고 있는 아내의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도시에서는 돈만 있으면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는 시골에서 고생만 하는구나 언니 우리는 도시생활이 부럽지 않아요 몸은 힘들지만 땅을 일구며 사는 일도 즐거워요 언니가 픽 웃었습니다 그러면 뭐해 여기에 너희 땅은 한 뼘도 없잖아 파홈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던 어느 날 좋은 땅을 판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 그 땅을 사자 하지만 파홈은 돈이 부족했지요 파홈은 아끼던 망아지를 팔고 비까지 내어 겨우 땅값의 반을 마련했습니다 파홈은 땅 주인에게 가서 말했어요 땅을 제게 파세요 나머지 돈은 꼭 갚겠습니다 땅 주인은 나머지 반은 2년 뒤에 받기로 하고 땅을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땅을 갖게 된 파홈은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도 쪼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땅값을 다 갚았지요 하지만 파홈은 이웃과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웃집 가축들이 작고 넘어와 파홈의 땅을 망쳐놨거든요 파홈은 가축들을 내쫓고 촘촘하게 울타리를 쳤습니다 이 못된 것들 썩 나가지 못해? 어느 날 마을을 지내던 나그네가 파홈에게 말했습니다 강을 건너가면 좋은 땅을 아주 싸게 살 수 있어요 파홈은 땅을 보러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강 너머에는 기름진 땅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 여기야말로 내가 찾던 땅이야 파홈은 전보다 3배나 넓은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파홈은 가진 땅에 만족하지 못했지요 옆 마을 부자처럼 큰 농장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파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파홈의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상인이 말했지요 바슈키르라는 곳에 가면 같은 값으로 10배나 넓은 땅을 살 수 있어요 강물이 흘러 땅이 아주 좋답니다 파홈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파홈은 집을 나섰습니다 꼬박 일주일을 달려 바슈키르에 도착했어요 바슈키르 사람들은 선물을 들고 찾아온 파홈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파홈은 촌장을 찾아가 땅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값은 하루에 천 루블이니 바라는 만큼 가지세요 파홈이 고개를 갸우뚱하자 촌장이 다시 설명했어요 하루 동안 걸어서 제자리로 오는 만큼의 땅이 천 루블입니다 파홈은 큰 부자가 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날 새벽, 파홈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촌장은 여우털 모자를 땅에 놓았습니다 자, 여기서 출발해서 해질려까지 이 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럼 걸어다닌 땅은 모두 당신 것입니다 파홈은 빵 한 개와 물 한 병을 들고 어깨에 삽을 메고는 힘차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파홈은 콧노래를 부르며 걸었어요 종종 땅을 파서 표시를 해두었지요 어느새 해가 머리 위에 떠 있었습니다 우도스를 벗을 만큼 더웠지만 파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아직 멀었어 좋은 땅이 저렇게 많잖아 이제 슬슬 왼쪽으로 돌아 걸어볼까 파홈은 잠시도 쉬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파홈은 점점 지치고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가려고 걸으면서 빵과 물을 먹었지요 이제 돌아오려고 뒤돌아서려는데 기름진 땅이 파홈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조금만, 조금만 더 가서 돌아오자 갑자기 파홈은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벌써 해가 지고 있어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다시 힘을 내보려고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때 언덕에서 파홈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둘러요, 거의 다 왔어요 파홈은 고개를 들고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아, 언덕에는 아직 해가 남아 있구나 파홈은 남은 힘을 다해 여우털 모자가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당신은 넓은 땅의 주인이 되었군요 촌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파홈은 픽 쓰러졌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답니다 사람들은 슬퍼하며 파홈을 위해 무덤을 만들었어요 파홈의 몸이 쏙 들어갈 만큼의 작은 구덩이였지요 파홈에게는 딱 그만큼의 땅이 필요했나 봅니다 오늘의 동화 아들의 깨달음 옛날 어느 나라에 넓은 땅을 가진 농부가 살았어요 농부에게는 듬직한 세 아들이 있었지요 기운 센 첫째가 밭을 일구면 지혜로운 둘째는 여러 가지 재료로 좋은 거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수학 문제도 척척 풀어내는 셋째가 거름을 정확한 비율로 나누어 밭에 뿌렸지요 세 아들은 항상 서로 더우며 살았습니다 첫째가 밭에 나가 일을 하는 동안 둘째와 셋째는 형이 좀 더 편하게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연구했어요 이런 농기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 비율대로 거름을 뿌리면 곡식이 더 잘 자랄 거야 농부는 우애 깊은 세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해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세 아들은 결혼을 해 달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손자와 손녀들도 태어나 집 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화목하던 집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농부가 그만 큰 병을 얻어 알아납게 된 것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넓은 땅은 모두 누구 차지가 되는 건가요? 그야 당연히 우리 몫이지 내가 아니었다면 무슨 수로 농사를 짓겠어? 첫째가 의세대며 말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둘째의 아내가 말했어요 곡식이 잘 자라는 건 모두 제 남편이 좋은 거름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뒤이어 셋째의 아내도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 남편이 없으면 골고루 거름을 뿌릴 수도 없을 거예요 그 후로 아내들은 서로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려고 옥신각신 다투었습니다 그날 밤 첫째의 아내는 남편에게 투덜투덜 불평했습니다 사실 서방님들은 별로 하는 일도 없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제일 필요한 사람은 당신인데 왜 모두 똑같이 재산을 나눠가져야 하죠? 아내의 말을 들은 첫째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한편 둘째와 셋째의 아내도 남편에게 더 많은 재산을 받아야 한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농부의 세 아들은 농사 짓는 일도 뒷전으로 미루고 서로 다투기만 했습니다 틈만 나면 서로를 헐뜯고 욕했지요 그 모습을 본 농부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세 아들이 하는 일은 저마다 다르지만 세 가지 일이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어야 할 텐데 어느 날 농부는 세 아들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엄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동안 누구에게 재산을 물려줄지 많이 고민했다 긴장한 세 아들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지금부터 밖으로 나가 각자의 능력만큼 일을 하거라 제일 큰 일을 한 사람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 농부의 말에 따라 세 아들은 집을 나섰습니다 첫째는 넓고 푸른 들판을 향해 둘째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도시를 향해 셋째는 작은 배를 타고 먼 나라로 떠났지요 얼마 후 첫째는 농부들이 힘들게 쟁기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북의 젊은이 우리를 좀 도와주겠나 한 농부의 말에 첫째는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첫째는 황소들을 어르고 달래며 넓은 밭을 뚝딱 갈았어요 젊은이 이 마을의 밭을 모두 갈면 금화 백냥을 줌새 농부들의 부탁에 첫째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시로 간 둘째는 걱정이 가득한 상인을 만났어요 상인은 금화 오백냥을 땅에 묻어놓았다가 감쪽같이 사라져 찾고 있던 중이었지요 내 전재산이라오 제발 좀 찾아주시오 둘째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장터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주인 날이 은화도 금화 옆에 묻어두는 것이 안전하겠지요 그날 저녁 원래 금화를 묻어놓았던 자리에 사라졌던 금화가 도로 묻혀있는 게 아니겠어요 금화를 훔쳐갔던 도둑이 다시 묻은 겁니다 금화가 안전하게 있으면 우리가 은화도 함께 묻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요 고맙네 젊은이 고마움의 뜻으로 이 금화 백냥을 선물로 줌새 배를 타고 떠난 셋째는 어느 작은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 나라의 임금님은 코끼리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지요 내 코끼리의 몸무게를 알아내는 사람에게 금화 백냥을 주겠노라 배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셋째는 도르래를 이용해 코끼리를 큰 배에 싣고 배가 물속에 가라앉은 만큼 그 자리에 빗금을 그었습니다 그런 다음 코끼리를 드러내고 비금이 물에 닿을 때까지 배에 모래를 부었지요 자, 이제 이 모래를 저울에 달면 코끼리의 무게가 나옵니다 얼마 후 세 아들은 각자 능력껏 번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힘과 기술로 금화 백냥을 벌었습니다 저는 제 지혜로 금화 백냥을 벌었어요 저는 제 지식을 이용해 금화 백냥을 벌었습니다 예들아, 사람은 저마다 생김새가 다르듯 제주 또한 다르게 타고나는 법이란다 어떤 사람은 뛰어난 기술을 타고나고 어떤 사람은 총명한 두뇌를 타고날 수도 있지 그 제주를 알맞은 곳에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란다 예,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그제야 농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 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와 둘째, 셋째는 예전처럼 다시 힘을 합쳐 농사를 지었답니다 아내들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깨닫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했지요 세 아들은 서로 힘을 합쳐 노력한 덕분에 해마다 풍부한 수확물을 거두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지혜로운 며느리 리기미 대감은 사위국 파사닉 왕의 신하였습니다 대감은 일곱 아들을 두었는데 여섯은 결혼을 시켰습니다 막내에겐 특별히 좋은 색식감을 구해주고 싶은데 리기미 대감은 며느리감을 수소문하였습니다 하루는 친구인 바라몬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내 막내 아들의 짝을 좀 구해주게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질고 지혜롭고 단정했으면 좋겠네 그런 처녀라면 문화의 고장 탁실라에나 있을걸세 바라몬은 탁실라로 가서 처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곳에 이르니 처녀들이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한 처녀에게로 눈길이 갔습니다 저 처녀는 행동이 남다르군 바라몬은 한 처녀를 눈여겨보았어요 처녀들이 냇물을 건널 때였습니다 다른 처녀들은 모두 신을 벗고 건너는데 그 처녀는 신을 신은 채 물속으로 얌전히 걸어 들어가서 건넜습니다 또 다들 나무 위에 올라가 꽃을 꺾는데 그 처녀만 혼자 들꽃을 꺾어 꽃다발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별난 처녀야 왜 저러는지 궁금하군 바라몬이 조용히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왜 신발을 신은 채 물을 건너지? 꽃을 꺾으러 나무 위를 오르지도 않더군 처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독벌레가 있는 물속에선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오르면 나뭇가지와 가시에 몸을 다치게 됩니다 또 들판에도 꽃이 많이 있는걸요? 오, 듣고 보니 그렇군 그날 바라몬은 처녀의 집을 찾아가서 그 아버지를 만나 정중히 물었습니다 혹시 사위국의 리기미대감을 아시는지요? 바라몬의 질문에 처녀의 아버지가 반가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리기미대감은 저의 오랜 친구입니다 또 사위국의 파사닉왕은 저의 형입니다 형과 뜻이 맞지 않아 이곳으로 왔지요 이윽고 바라몬이 찾아온 용건을 말했습니다 마침 잘됐습니다 요즘 리기미대감이 막내며느리감을 구하고 있습니다 대개 따님이 훌륭한 신부감이 될 것 같군요 좋습니다 내 딸의 결혼을 승낙하지요 처녀의 이름은 비사리였습니다 결혼식은 신부의 집에서 성대하게 올렸습니다 리기미대감은 막내며느리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사리가 시댁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비사리의 어머니가 딸에게 당부했습니다 얘야 부디 좋은 옷만 가려 입어라 음식도 맛있는 것만 골라 먹고 날마다 거울을 보는 것도 잊지 말아라 리기미대감은 안사돈의 말을 들으며 딸은 슬기로운데 안사돈은 그렇지 못하시군 자식한테 영 훈계를 잘못하셔 하고 언짢게 생각했습니다 시댁으로 가던 일행이 잠시 주막에서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막에서 다른 낙은애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리기미대감께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곳은 위험하니 어서 피하셔요 다른 사람들도 얼른 피하도록 말씀해 주세요 리기미대감 일행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급히 집 밖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피하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주막 옆에 코끼리와 말 한 필이 있었습니다 코끼리가 등이 가려운지 주막집 벽에 등을 대고 슥슥 문질러 댔어요 말도 등이 가려워 주막집 기둥에 몸을 찍찍 비벼댔습니다 밖에서 두 마리의 짐승이 문질러 대자 주막은 순식간에 와그룩 쾅 무너져 내렸어요 주막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쳐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은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몸을 피한 대감일행만 화를 입지 않았지요 리기미대감 일행은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강가에서 좀 쉬어가자 그런데 며느리가 말렸습니다 아버님 빨리 언덕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곧 홍수가 날 것이니 피해야 합니다 과연 며느리의 말대로 곧장 홍수가 밀어 닫혀 강물이 넘쳤습니다 리기미대감 일행은 이번에도 무사했습니다 드디어 사위국에 도착하였습니다 막내 며느리를 맞이한 리기미대감은 이웃들을 초대해 크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가 끝나자 대감이 며느리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창고 열쇠를 맞겠느냐 시아버지가 물었지만 서로 미루기만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맡겠습니다 막내 며느리인 비사리가 창고 열쇠를 맡았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일했습니다 식사 때는 시부모님을 먼저 섬겼습니다 뒤늦게 혼자 밥을 먹는 막내 며느리에게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좋은 옷과 맛난 음식이며 거울은 잊었느냐 아버님 좋은 옷은 깨끗한 옷이고 맛난 음식은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지요 거울은 집안을 거울처럼 깨끗하게 하는 일이랍니다 시아버지 리기미대감은 안사돈이 며느리에게 타이른 말의 뜻을 그제서야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왕궁 위를 날던 기러기 떼가 바닷가에서 자라는 벽씨를 물어다 떨어뜨렸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그 벽씨를 심어 잘 가꾸었어요 몇 해 후 왕비가 병이 들자 의원이 말했습니다 왕비마마의 병은 바닷가 벼가 약입니다 막내 며느리는 왕에게 그 벼를 가져갔습니다 왕은 기뻐하며 큰 상을 내렸어요 탁실라에서 똑같은 발 두 마리를 사위국에 보냈습니다 두 마리의 말 중에 어미와 새끼를 가려보시오 사위국의 왕은 큰 고민에 빠졌어요 강대국인 탁실라가 이렇게 하는 데에는 무언가 트집을 잡으려는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기미 대감이 막내 며느리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말 두 마리를 나란히 하여 맛있는 풀을 주십시오 어미는 새끼를 위해 먹지 않는데 새끼는 먹을 것입니다 막내 며느리의 지혜로 사위국은 문제를 잘 풀었습니다 탁실라에서 또 다른 문제를 냈습니다 똑같은 두 마리의 뱀을 보내 암컷과 수컷을 가려내는 것이었어요 아가 이번에도 내가 도와주어야겠구나 리기미 대감이 막내 며느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님 부드럽고 색깔이 고운 천 위에 뱀 두 마리를 놓아보세요 암컷은 고운 것을 좋아해서 꼼짝 안을 테지만 수컷은 밖으로 곧장 나올 거예요 탁실라 왕은 사위국이 이 문제를 풀자 크게 탐복해서 말했습니다 사위국에는 슬기로운 사람이 많군요 이제부터는 사위국의 예의를 지키겠습니다 사위국의 파산익 왕은 비사리 부인을 불러 큰 상을 내리며 칭찬했습니다 왕은 비사리 부인이 자기 조카라는 걸 알고 더더욱 기뻐했습니다 하마터면 탁실라의 침략을 받을 뻔했는데 비사리 부인의 슬기가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어리석은 부자 돈이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자에게도 걱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늙도록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워다 키울 아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그러던 어느 날 버려진 아이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자는 한다름에 달려갔지요 하지만 이미 어떤 부인이 데려간 뒤였습니다 부자는 아이를 데려간 부인을 찾아가서 사정했어요 제발 그 아기를 내게 주시오 난 부자니까 당신보다 훌륭하게 잘 키울 수 있다고요 안 돼요 나도 아들이 꼭 필요해요 그러면 돈을 줄 테니 아기를 내게 파시오 부자는 돈을 주고서야 겨우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아기는 한동안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랐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뜻밖에도 부자의 아내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부자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 아이를 데려오지 말걸 에휴 쓸데없이 돈만 없앴잖아 부자는 아이를 쓰레기 구덩이에 내버렸습니다 아기가 으엥으엥 울었습니다 문득 양이 다가오더니 아기한테 젖을 먹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온갖 짐승들이 모여들더니 아기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지나가던 양치기가 그 광경을 보고 중얼거렸어요 저 아기는 하늘이 보는 아기가 분명해 내가 데려다 잘 키워야지 양치기가 하늘이 내려다 준 아기를 얻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소문을 들은 부자는 양치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자기가 버린 아기지 뭐예요? 이 도둑놈아 내 아들 내놔! 무슨 말씀입니까? 쓰레기 구덩이에 버려져 있는 아기를 데려왔는데요 부자가 큰소리 치자 양치기도 펄쩍 뛰었습니다 결국 부자는 많은 돈을 주고 아기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아내가 아들을 낳자 부자는 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주사온 자식은 내가 낳은 자식만 못하지 부자는 또다시 주아온 아기를 누더기에 싸가지고 거리로 나갔어요 마침 새벽 안개를 가르며 수레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수레에 치든지 말발굽에 밟히든지 에라 모르겠다 부자는 길바닥에 아기를 눕혀놓고 사라졌습니다 이랴! 갑자기 왜 서는 거야? 어서 가자 달리던 말이 우뚝 서서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그러자 마보가 수레에서 내려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길바닥에 아기가 있지 뭐예요? 그늘 날 뻔했군 하마터면 아기를 치일 뻔했어 눈빛이 초롱초롱한 것이 보통 아이가 아닌데 마보가 아기를 안고 수레에 오르자 그제서야 말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가다 물을 길러나온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남자가 아기 키우기 힘들텐데 나를 주시오 이 아인 특별한 사람이 될 거예요 잘 키워서 효도 받으세요 할머니가 복덩이 아기를 얻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부자는 또 후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아이를 또 데려왔습니다 좋아온 아이는 자랄수록 총명해졌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걱정이 생겼어요 이놈이 장차 내 자식을 해칠지도 몰라 내다 버려야겠어 부자는 잠든 아이를 보자기에 싸서 깊은 산속 나무 꼭대기에 높이 높이 매달아 놓았습니다 아이는 나무에 매달린 채 쿨쿨 잠만 잤어요 이제 굶어 죽든지 나무에서 떨어져 죽든지 하겠지 보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잠에서 깬 아이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스스 보자기를 불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이번엔 나무꾼을 만나 살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나무꾼이 귀한 아이를 얻었다며 부러워했지요 소문을 들은 부자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 여러 번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것을 보면 그 말이 진짜일지도 몰라 부자는 큰 돈을 주고 아이를 데려다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가 착하고 제조도 뛰어나다며 칭찬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또다시 시기심이 생겼어요 하늘이 내린 복덩어리라도 싫다 저놈을 없애버려야겠어 어느 날 부자가 주운 아이에게 편지를 주며 말했습니다 내 병이 깊어 죽기 전에 내 재산을 내게 주고 싶구나 이 편지를 대장장이 아저씨께 전해드려라 그러면 맡겨둔 보물을 줄 것이야 주워서 키운 아들이 심보름을 가는데 부자의 친아들이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형 아버지가 하는 말 다 들었어 그 편지를 내게 줘 그 보물은 친아들인 내가 가져야 한다고 좋아 난 재산에 욕심이 없으니까 내가 가져 부자의 친아들은 편지를 들고 대장장이 집으로 갔습니다 주워서 키운 아이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자 부자가 깜짝 놀라 이유를 물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의 보물은 친자식이 가져야 한다며 편지를 대신 가지고 갔어요 아이쿠 편지를 가지고 간 녀석을 죽이라고 했는데 내 아들이 죽게 됐구나 부자가 헐레벌떡 달려갔지만 친아들은 벌써 대장간 불 속에 던져진 뒤였지요 친아들이 죽자 부자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는 이번에는 별장지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원수놈의 허리에 돌을 묶어서 연못에 쳐넣어주게 부자는 편지를 뜯어보지 못하게 꼭꼭 싸서 아이에게 주며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길을 가다 날이 저물자 아이는 바라문을 찾아갔어요 어르신 평안하신지요 별장에 아버님 심부름을 가다가 하룻밤 신세를 지려고 들렀습니다 여보게 하룻밤이 아니라 며칠이라도 쉬었다 가게 바라문은 평소 예의바르고 듬직한 아이를 좋아했습니다 바라문에게는 앞니를 내다보는 능력을 가진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은 청년을 보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녀는 청년의 주머니 속에 든 편지가 나쁜 소식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딸은 청년이 잠들자 편지의 내용을 바꾸어 써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튿날 별장지기한테 부자의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 바라문의 딸이 착하고 예쁘다 하니 자네가 나 대신 아들의 결혼식을 치러주게 별장지기가 부자의 뜻을 전하자 바라문도 기뻐하였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말이네 내일 당장 혼인식을 올리세 뒤늦게 소식을 들은 부자는 화병이 나서 죽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나는 누구일까 그리스의 시골 마을에 니코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니코는 곧잘 엉뚱한 질문을 해 핀잔을 듣기 일쑤였지요 아빠 저는 누구인가요 저는 어디에서 왔지요 얘야 너는 왜 그렇게 맨날 엉뚱한 것만 묻니 아빠는 대답은커녕 귀찮은 표정을 지으며 야단을 쳤습니다 덩달아 이웃집 아저씨들도 니코를 놀려댔어요 아테네에 가서 철학자들에게 물어보렴 왜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는 거지 그게 그렇게도 큰 비밀인가 니코는 도무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 끝에 아테네의 철학자들을 만나 물어보기로 결심했지요 그러나 니코의 말을 들은 엄마 아빠는 펄쩍 뛰었습니다 뭐라고? 혼자서 아테네에 간다고? 맙소사 가다가 바위산에서 여우한테 잡아먹히면 어떡하려고 저는 다 자랐어요 학교에도 신전에도 혼자 가는걸요? 넌 아직 어려서 혼자 갈 수 없단다 이 다음에 좀 더 크면 가려무나 니코는 심술이 났습니다 엄마 아빠는 내 말을 무조건 무시하고 반대만 해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 떠날 거야 그날 저녁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와 엄마와 얘기하고 있을 때였어요 니코는 살금살금 부엌으로 들어가 빵과 치즈를 가죽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다음날 니코는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니코는 미리 준비해둔 보퉁이를 메고 슬그머니 집을 빠져나왔어요 내가 아직 어려서 산을 넘을 수 없다고? 말도 안 돼 여우가 나타나면 잽싸게 나무 위로 숨으면 되지 곰이 나타나면 죽은 듯 엎드려 있으면 되지 니코는 콧노래를 부르며 바위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 배고파 이제 저 고개만 넘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가도 가도 끝이 없지 니코는 올리브 나무 아래 앉아 신발도 벗어져 치고 빵과 치즈를 꺼내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자 졸음이 밀려와 니코는 저도 모르게 풀밭으로 픽 쓰러졌어요 에구 이 녀석 어린 것이 혼자 길을 나섰네 지나가던 농부가 니코의 신발을 발밑에 가지런히 놓아주었습니다 잠에서 깬 니코는 힘이 부쩍 솟았어요 멀어만 보이던 저 앞에 산 고개도 한다름에 올라갔지요 산마루에 오르자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이 보였습니다 와 저기가 아테네인가 봐 저기 가면 정말 내 궁금증이 싹 풀릴까 니코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마을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저 언덕 위에 건물이 파르테논 신전이구나 신전 앞에는 동화 속 그림처럼 예쁜 집들이 나지막이 앉아 있었습니다 또 그 앞에는 붉은 돌다리 밑으로 맑은 시냇물이 남실남실 흐르고 있었지요 니코는 다리를 건너 마을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시냇물을 떠먹고 밤이 되면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잠을 잤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니코를 향해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 난 다이안이야 넌 누구니 난 니코야 철학자를 만나려고 저 바위산을 넘어왔지 그래? 우리 학교에 예쁜 철학선생님이 계신데 만나고 싶으면 날 따라와 니코는 신이 나서 다이안을 따라갔어요 마침 철학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물주께서 부모님을 통해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단다 우주라는 커다란 조각 그림 중에 너희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조각들이야 너희가 없다면 가족이라는 그림도 우주라는 그림도 완성되지 않는단다 밖에서 이야기를 듣던 니코는 성큼성큼 교실로 들어갔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궁금증이 풀렸어요 니코는 어리둥절한 표정의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넙죽 절을 하고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어느덧 해가 산등성이를 향해 가고 강물은 저녁놀로 붉게 물들었어요 니코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얼른 돌아가야겠어 말도 없이 나와 엄마 아빠가 많이 놀랐을 거야 니코는 성큼성큼 바위산을 향해 걸었습니다 떡갈나무와 자작나무가 며칠 전과 변함없이 듬직하게 서 있었어요 길가에 나직에 앉아있는 들풀들은 니코를 환영해 주는 듯 했습니다 니코는 날이 어둑해져서야 집에 도착했어요 엄마가 헐레벌떡 달려 나와 니코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니코 너 정말 아테네에 갔다 온 거니 우리가 널 얼마나 애타게 찾아다녔는지 알아? 죄송해요 엄마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요 우리 니코가 혼자 아테네에 다녀오더니 철이 들었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온 가족이 니코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니코야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구나 그래 아테네에 가서 내 궁금증은 풀렸니? 네 아빠 철학 선생님이 가족은 제일 멋진 조각 그림이래요 아빠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우리 니코가 혼자 아테네에 다녀오더니 철학자가 다 됐네 그날 저녁에는 오래간만에 모두 즐겁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총총 떠 있었어요 침대에 앉은 니코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이라는 커다란 조각 그림 속에 그리스라는 조각 그림이 있고 그리스 안에는 내가 사는 마을이 있어 마을이라는 조각 그림 속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소중한 그림이 있지 그건 바로 우리 가족과 나야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사람들은 남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실함이나 진실함, 노력하는 마음가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랍니다 여러분은 아주 볼품없는 외모에 좋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친구를 보고 그 친구의 성격은 이럴 것이다 라며 쉽게 단정 지어버린 적은 없나요? 사람은 절대로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랍니다 여러분들도 겉모습을 화려하게 갖고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속을 알차게 꾸밀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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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